에에에에에에에에 앞으로 에이션 공짜 감사합니다. 아미두와 함께 아싸는 4월 28일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간에 홍대학회 벨루즈라는 클럽에서는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준비를 하기로 저는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생활체육인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성기현씨 그래서 열심히 합주할때도 거의 뭐 자전거 라이딩은 더 오십니다. 저도 약간 도장깨기라는 짐정으로 로컬을 맨날 닫아놓고 있습니다. 뭘깨? 도장깨기하는 도장깨기 아 도장깨기 네 그렇습니다. 샤워팅을 적용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마셔세요. 네네 벽노동도 많고 여러분 일어나셔도 안말리고 앉아서 쉬셔도 안말리니까 겁먹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봅시다. 자리 남아있습니다. 지금 유미하세요. 아싸 화이팅! 그래 벙벙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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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must go on!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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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